우린 아직 젊어 절대 넘어져 기대 관심은 켜내지 꼭 계속 걸어가겠지 우린 아직 젊어 느낀다면 턴 업 내 목소리에 그 기물 이거야 유기농 크림버블 아하! 왓툰 잉에이지 다시 혼자 가 어? 너희도? 나도 쓰는데? 진짜로? 이거 뭐야? 야 이거 왜 이렇게 귀여워? 왜 이렇게 귀여워서 쓸 수나 있겠어? 게다가 유기농 천원 오일을 사용해서 친환경뿐만 아니라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다고 맞아요 피부 속부터 깨끗해지는 느낌이랄까? 사이코 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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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까지 생각은 버려 버려 성공 하나에 목매지 않아 내가 날 가질 그날은 뭐라 돈 좋지만 신경 안 써 어차피 버는 게 내 일이라서 병원 말거면 시작하지도 않아 싹은 터고 떵잎부터 변해 일하러 온 거잖아요 근데 뭔가 약간 휴양하러 온 기분? 거의 놀러 온 기분 저희에게 뜻밖의 휴식을 주신 완전 힐링 에콘에코 감사드립니다 에콘에코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피부가 좀 민감한 편이라 이렇게 두꺼운 무대 화장하고 나면은 클렌징 할 때 좀 부담이 많이 졌었는데 유기농 크림 버블 쓰고 나서부터는 되게 부담없이 그냥 하게 된 거 같아요 진짜요? 이렇게 피부에 되게 잘 받는 느낌 아 그리고 그 화장도 되게 잘 지워지더라고요 어 금방금방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 이 비누를 쓰고 나면 저 같은 경우에 로션을 따로 쓸 필요 없어요 되게 뽀송뽀송해져요 피부가 그래서 제가 로션 안 쓰고 이제 진영이 말할 거예요 로션 좀 발라 제발 바를 필요 없거든요 아침에 일어난다고 오 아니 왜냐하면 저에게는 에콘에코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에콘에콘 남길 속 물 밟아가 벗지도 니가 잔잔은 없어 우와 향 진짜 좋다 야 너 코에 묻었어! 코에 묻었어요? 근데 진짜 아이스크림 같아? 아 뭐야! 바보 같아! 아 진짜 그러네? 어떻게 이렇게 아이스크림 같지? 궁금하세요? 그럼 저랑 한번 알아보러 갈까요? 펜타스틱!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키노! 여원! 신원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에콘에콘 신환경 유기농 아이스크림 버블 사용법을 한번 알아보러 갈까요? 네! 여원씨! 네! 여원씨는 평소에 어떤 피부를 가장 가지고 싶어 하셨어요? 저는 아기피부같은 하얗고 뽀얀피부! 저도요! 아기피부처럼 하얗고 뽀얀피부! 제 생각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미백에 좋은 이 석류클렌저를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와... 이게 석류클렌저인가요? 네네네 너무 귀여운데요? 귀엽죠? 이거 향기도 좋은데요? 여원씨! 이 버블 메이커를 물에 적신 후에 손가락을 직접 물에 끼워주세요 네! 물에 한번 숙셔보겠습니다 네! 물에 적셔서 손가락에 끼웠어요 네, 그렇죠 이제 그 버블 메이커 속에 이 석류클렌저를 한번 잘 넣어주세요 네! 잠시만요 마늘 한번 오! 다 적고 네! 여기에 석류클렌저를 넣어보겠습니다 오오! 잘 넣었죠? 네! 참 잘했어요! 유원씨! 네! 이제 버블 메이커를 문질러서 아이스크림 버블을 풍성하게 한번 만들어주세요 네! 제가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오! 정말 빨리 생기네요 우와! 버블이 정말 아이스크림처럼 풍성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와 근데 진짜 아이스크림 같다 그쵸? 향기도 너무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신원씨가 그토록 원하던 미백효과를 한번 눈으로 확인해볼까요? 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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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 만들어진 아이스크림 버블을 이용해서 이제 미백효과를 한번 볼텐데요 이 아이스크림 버블을 신원씨의 한쪽 손등에만 마사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네 이렇게 한쪽 손등에만 마사지를 해주고 네 신원씨 네 아이스크림 버블 느낌이 어때요? 오! 느낌이 되게 오! 되게 부드러워요 그쵸? 되게 이래요 네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네 오! 자 이제 물로 손을 깨끗하게 한번 씻어주세요 우와! 한 번에 한 번에 그냥 세탁되는 거예요? 네네네 신기하다 벌써 다 닦았어요 우와 벌써 다 닦았네요 네 잘했어요 이제 이불을 닦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직접 눈으로 미백효과를 확인해볼 차례인데요 신원씨가 앞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네 두 손등을 이제 앞에 이렇게 보여주세요 네 벌써부터 미백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나요? 키노씨 이게 최선입니까? 아 네 최선입니다 하하하하 오! 오! 확실히 마사지를 한쪽이 더 하얘진 것 같아요 네 그쵸 그쵸 우와 촉촉한게 로션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 저 로션 바를 뻔했어요 하하하하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에코네코 신환경 유기농 아이스크림버블 클렌저입니다 와우 신나는 피로 너 내거야 아니 내껀데 하하하하 아니 너희네 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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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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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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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무래도 유기농 아이스크림 버블이라는 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써보니까 되게 촉촉하고 부드럽고 진짜 가끔 가다가 이게 비누인지 로션인지 헷갈때가 진짜 많았어요 그쵸? 진짜 맞아요 형은요? 저는 이게 포장도 너무 이뻐가지고 특별한 날 선물하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유토는요? 유토씨는 만약에 선물하고 싶다 그럼 누구한테 선물? 선물? 여기 오니이찬 오니이찬가 있는데 정말 감소하다고 해서 이 색상도 사용해서 호흡력을 통하고 싶어서 프레젠트 싶어요 오! 좋아요! 사시야 사시 감사합니다 희망씨는요? 저도 있죠 물론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 멤버들 호! 감사합니다 또 저희 멤버들이 이걸 몇 번 써봤잖아요 그쵸 그쵸 되게 좋더라구요 자꾸 쓰게 돼요 뭔가 부드럽고 냄새도 좋고 그래가지고 케이브가 너무 좋아졌어 그래서 저희 멤버들이 스케줄 같은 거 이동 나뉠 때 계속 쓰라고 몇 개씩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방에도 넣어놓고 다닐 수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 썼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로 그럼 우리 생각한 김에 쓰러 갈까요? 지금? 지금? 예스 하겠네 갑시다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오바오오오오 예에에에 어디로 가는 건지 나도 잘은 모르고 여유로운 미래를 위해서 난 너를 더 허술하고 있어 비트 위에 걸으면 돌아갈 생각은 없어지 젊었어 쓰러져도 다시 바로 일어나지 내 나이 만큼 새로운 것을 보내지 자! 자 하지 마요 자 하지 마요 드디어 오늘 촬영은 끝났습니다 와우 여러분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죠? 예에에! 그럼 이제 놀 시간만 하였죠!